안녕하세요. 그리코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리경 식군입니다. 8강 온라인입니다. SNS에서 일본인 아티스트, 유튜버 히브리언서에게 뭔가 쓰고싶다 이런 경우 여러분 있죠? 그렇죠. 메세지를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댓글을 쓸 수도 있고요. 그럴 때 번역기를 쓰면 100% 번역 안할 때가 많아요. 선생님들 중에서 가끔 뭔가 뭘 쓰고 싶었지? 열심히 생각해봤는데 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8강 온라인에서 배울 10가지 표현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의 라이브 에는 코멘트 팬미팅에서 사용할 일본어 follow를 하면 할 것 일정에서 사용할 아니메 말 외국인가 사용할 때,受ける言葉 네, 이 10가지 표현들 중에서 저희가 생각한 중요한 3가지 표현들 배워보도록 할게요 하츠コメです. 応援しています ありがとう 화이팅 화이팅 ウインクして キョンシクです. 名前呼んでください 기ョンシクさん 환데스 きゃー!嬉しい 韓国から見ています 韓国から? 사랑해요 한국사람들이 일본 말로 댓글 쓰면 기억에서 남고, 감동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語だから 어? 이런 코멘트 있다 바로 눈에 평 해요 이게 뭔 번호야? 그만큼 아티스트나 유튜버한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표현 함께 배워보시죠 아 ずっと 환でした ありがとう もし よかったら ここに 사인してください 에? 오데코니? はい 一生顔洗いません 여러분들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한국어로 펜은 일본어로 환 환입니다 에프를 히읗으로 발음하는 일본의 특성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저희랑 실제로 만났을 때 이 표현 써주세요 오 매웠구나 100점 선생님이 이렇게 100점 줄게요 오 좋네요 그리고 우리 팬 중에서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유니크한 친구 예를 들어서 오레와 경식이다 오 맞아요 이렇게 뭔가 특이한 말을 하면 저희도 오레와 노 히토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약간 저희도 여러 많은 구독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일본어로 말을 해주면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리고 들려도 돼요 근데 들린 게 더 기억에 남아요 맞아 맞아 そして 임팍트가ありますから ぜひ みんな 定型文で 綺麗な日本語で 話さないといけない 가니라 이렇게 논담도 하면서 일본말 써보세요 그럼 세 번째 표현 한번 배워볼까요? 아 写真に私も タグ付けしてください いいですよ ハッシュタグ 何にしよう バケモノウタリは どうですか ケンカしたいんですか? 한국어로 태그 추가는 일본어로 タグ付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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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유명한 사람이나 インプルエンサー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아 タグ付けして いいですか? 한 마디만 있으면 너무 예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8강 온라인 같이 한번 배워볼까요? ソーソーソーソーソーソーソーソー